무장변화 어? 강렬한 케이슬더스의 기운 완타 아니? 아니 완타 3초반에 동략 완타 완타를 무덤으로 돌려보내줘 무딜 무딜 진짜 완벽히 파격이 되어버렸다 아야 에야 에야 아야 걸바 으아 으아 기사 분노 금속화 글쎄요 엘리트 엘리트 어째 잡냐 딜이 되나? 딜이 되긴 할껀데 체력관리가 안될데 일단 타락 강원해놔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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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잠 한 번은 잡을 수 있을텐데 아니면 휴식을 하는게 낫겠다 아 아유 이럴줄 알았더라면 이럴줄 알았으면 메팩이 지고 이런갑다 해야지 암 이케 에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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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 왜 안 써지냐 이케 갤럴벨 갤럴벨 어? 아니 타격은 지우고 싶고 완타는 있고 참 아 완타 왜 먹었지 이렇게 재고가 잘 나올 줄이야 완타를 지우면 됩니다 정답이다 아 타타 변화하고 완타 먹은 것부터 좀 잘못됐어 뭔가 뻘찍거리를 했습니다 여사가 더 낫겠지 정답 되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풀린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너무 이상하게 게임을 굴뿜기보다 혈안이 낫겠지 무도 꽉시게 하는 아이언클래드는 이겼다 이겼다 아무튼 아무튼이긴 빡빡 빡빡 빡 빡빡 아니 빡빡 고갓 고갓 아이언 굿 레드 화형 화형 빠빠줘 커피 오기잖아 네 커피보다 망치가 날 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 재물 있는 대로 넣으면 백빌딩 끝나는 거 아닐까 앗 거염 장벽 거염 장벽 격을 넘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타락을 뉴비들은 왜 싫어할까 안창 소멸이 실을 나이 완타 드디어 완타 지울 때 왔나 아 완타 왜 넣었지 바본갑다 다 수비 다 뽑았네 싸자 연수판수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27개월 고구마버섯 주네 세네 와 역시 나갈 것 같다 꽁 안녕하세요 이 타락 참기 힘든데 참아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강정 아니 흘려보내기 요즘엔 왜 이렇게 안나오지? 흘려보내기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나올텐데 흘려보내기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금강정 매끄러운 돌 엘리트 갈까? 물음표 갈까? 물음표 가자. 구달린다. 이오 어찌야 나오면은 아 몰라 범혀 앗 진짜 나오면 복제 포션을 화형에다가 쓰고 싶은데 이오 힘쎄고 강한 아이언클레드 힘쎄고 오래가는 아이언클레드 흘려보내기 복사일까? 아니면은 사락복사? 화염장벽? 흘려보내기가 제일 낫겠지? 아니면 화염? 아니면 화염? 이신성 달굴신성 불격대 거덩 Tiger 타켄 아니 진짜 발굴신성거나버렸네 이게 바이크 핵인가? 일단 발굴신은 쓸건데 진성 오케이 아씨 레디 누를뻔 펜터그래프 불격 도용돌이 도용돌이 있으면 아 근데 화영이 있으니까 놓지 말자 도용돌이 있어도 잘 쓸 듯 이제 대충 신성 강화하면 되겠네요 나는 신성하다 진화? 아이언클레드 진광 아직 필요한 카드가 많다 아니 잠깐만 에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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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카드가 없는데 이제 연사는 제가 가져가주면은 오히려 좋아 플라이 에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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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사 가져오고 연사대검 때려 박으면 될 듯 아 잠깐만 아 맞지 그게 맞다 3개 다 쓸만한데 한계돌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신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신도 마려운데 안돌이냐 사신이냐 고기 펜터 자신이 맞을 것 같기는 진성망치 진성망치는 인정이긴 한데 이제 불에서 뭐냐 갑각 어이 신입 갑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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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녀석이 나에게 삼댐을 때렸소 아주 시선한 삼댐을 말이야 난타 파괴 부칼 요즘 상남자란 황당한 남자를 말하는 것인가 자살이잖아 사모하나 사모하나 들고 하자 상당하다 사모하나 어둠이의 봄 어보람 이것저것 pog 그리고 하자 병의 악이 히생수호YouTube 무썟어버라 대검은 내가 쏘 대검 대검의 훌륭한 타격감 은천 은천 유물주어 벅벅 자신 어디? 하하 갓겜 안 뱉대 없어 그래서 할 일 생겼다 근데 한 번밖에 못 핀다 여흑시 서래기 갱 빌댄 못 베리자 야훈드 빼고의 수비카드 왜... 진짜로 내 두 챔 아니 매우 버그의 공격 의도를 없애는 그야말로 수비의 극의 전투 최면 아니 똥갬 깎아털 이런식으로 계속 쓰레기 이벤트 나오면 곤란합니다 포션도 생각보다 쓰레기만 나오네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아 잠깐만 음 자신 못쓰겠지 아마 둥둥둥 엥 다시는 뽑으러 간다 인마 그업 포션벨트 곰풀기 드로가 많이 모자란데 상점에서 어둠의 포옹 뽑는 상상함 어둠의 포옹 나온다고 해서 한도가 막힐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망한게 아닐까 어 개잘 나왔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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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잘 나옴 개구리를 살지 삼합 상점 볼지 그게 고민되는데 다음 상점 본다 기사쓰고 타라간 쓰는걸로 이렇게 할까 이사 쓰고 타라간 쓰는거 할만하겠다 연사화형 이런거 너무 맞는 잠깐만 모임 이거 모임 이건 구졸이다 근데 어차피 내가 다 차는 체력이라서 펜터그래프로 예아 굴도야 오씨 니코틴 중독이라그만 바로 담배 버튼 누름 담배 버튼 니코니코틴 니코니코틴 아니까 니코니코 HP 하고 committing 봄 지고 안써야겠지 사신에다가 발굴 쓰고 신성아 이게 무슨 짓이냐 왕위를 어쩌고 발굴 그냥 태우고 사열은 남겨 놓을 걸 그랬나 뭐 못 깨진 않을 듯 백하가 의지로움 넣어주고 이스라엘 수고 임 이십 이스라엘 수고 이스라엘 수고 오든지 야 봉 잘 풸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길 지 acredite 우리 달팽아 월요일 아니야 아 진짜 월요일이네? 뭐야 내일 요일 어디갔어요? 하지만 난 월요일날 CG롱 개꿀 근데 또 쉰다고 해놓고 방송하겠지 뭐 지겠는데 월요병 없애는 법 일요일에 가볍게 출근을 한다 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없지 말고요 헤헤 헤헤 북할뽑았으면 열사부 칼로 끝내는 건데 못 뽑아서 그만 기회다 기회다 이번 턴에 잡아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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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웜 없어도 돼 9팔 쏘 9팔 쏘 휴 이거 심장 되나? 되남? 안되남?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는지 토토하세요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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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걸면 좋긴 한데 강타로 취약을 걸 수 있을까 화형 화형 지우는 게 제일 낫겠지 드림 기회다 위 alls 우쟭 구석 구석 위 우석 득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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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라니 양손 정말... 이게 최소한입니까? 아니 잠깐만 뱃돈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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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돈겜입니다 야 실성놈아 뱃돈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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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지 근데 펜터있어도 히포션 전투중에 먹는게 더 낫지않나 에너지포션보단 나을듯 아마도 이상 전투 늑숙개꾸리지 드로버잉 다 지우고 강섬 능숙만 때려도 이긴함 이긴거같은데 나만 봐도 이긴거같은 아이고 무감각님 어서오시고 알굴로 사신 가져오기 알굴로 사신 가져오기 무장해제 가져오는게 낫겠다 이번 턴했을건 아니지만 이긴거같 아텐디 이살생 아텐디 이살생 아까 빠졌구나 여기 있었네 안 돼 아 야 큰 놈아 이긴 했습니다 다 태우고 강선 능숙 때리면 봐봐 모조리 태워버려라 나의 강선 능숙을 알까 이겨줘 역시 아이언 클레드야 근데 이건 무색 카드가 강한거 아니냐 아님 말고 완전 험이신데 역시 아이언 클레드 배쌤 김의 차이 169 힐 예 169 힐 156 힐 169 힐 156 힐 얼마나 처박고 다닌거야 센터 41 힐 피단병 2 힐 아니 얼마나 맞은거야 대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